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그쵸? 아 뭐야? 아 진짜 잘한다. 무슨 말이야? 김정준. 형 컷? 어디로 갔어? 짚다. 우선 싸우러 가고 싶은 것 같아요. 성민이 너 좀 안 지켜볼까? 정훈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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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왔어? 그럼 제이 형 이름은 뭔데? 쓸까? 제가 쓸게. 질문이 이게 뭐야? 같이 싸우러 가고 싶지 않아? 나 네 이름 써봐. 저요? 응. 저요? 왜요? 이거 막 꼬려가지고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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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프야? 아 너무 많은데요? 같이 가고 싶은데. 정훈이 형 사랑합니다. 제. 롤모델입니다. 낚시보이 형. 낚시보이.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. 작아서 저를 지켜주지 못할 거 아니에요? 우선 큰 건 뭐예요? 마음의 크기? 승규야. 사랑합니다. 같이 죽어라. 같이 가서 죽자. 싸우러 가고 싶지 않은 선수? 조민상. 엎드려 타렸어. 싸우러 가고 싶지 않은 선수? 너무 약해. 진다. 이 형이랑 가면. 이 친구 외로우니까 함께 죽어. 그러면 다른 친구도 외로우지 않게. 어디갔어? 김승현 먹었어. 감사합니다. 복수 선택이 안 된다고 보고. 좀비 사태가 나면. 친구들끼리 같이 시작은 해놓고. 고기 방패로 진짜 넣고. 영웅이 왜 없어요 여기. 여기 하트 아무거나 하면 돼요? 이거 할 때 있을 것 같은데. 떼도 돼요? 안다. 안녕하세요. 하고 마셨던가요? 같이 싸우러 가고 싶지 않은 선수. 이 형은 벌써. 뭐에 붙이는 거야? 벌써 붙어졌는데요? 아 그래도 맞네. 이 형이랑 붙여라. 난 중복이 하더라고요. 내 형이랑 붙여라. 이 형이랑 붙여라. 왕아 투로 해주라. 같이 싸우러 가고. 딱 봐도 몸이 그냥. 알지 않아요. 싸우러 가고 싶지 않은. 승규 아니야? 승규. 아니요. 막 달려가다가. 그냥 옆으로 혼자 빠진 것 같아요. 좀 고민하네요. 무슨 사실 고민이야. 친하기도 하고. 등치야. 다 때려 입겠거든요. 그만한 희생이. 먼저 도망갈 것 같아요. 혹시 좀 물어보시겠어요? 아직 좀 투표 못 받으셨네요. 그래요? 네. 사실은 그냥. 워스트 말고 베스트. 베스트는 셀 수 없는데. 베스트를 먹고 싶어요. 꼭 말씀해주세요. 하나 생각합니다. 아. 씨님은. 씨님을 잡아서 먹을 것 같아요. 좀비를요? 네. 좀비를 그거죠. 지유가. 끝까지 다 오셨어요? 네. 나홍이인가? 아. 김성표 선수 뽑아보신 이유는? 말랐잖아요. 여기들 다 뛰어와요. 진짜. 저까지 우리 선배들. 아 김성표 나 붙이지 마라. 호지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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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비랑 같이 싸우러 가고 싶어. 좀비? 이거. 쟤달래. 효지 형 형. 제안이 형. 이유는요? 도망갈 것 같은데요? 제안이 형 도망간다고. 저 혼자 가겠습니다. 네. 많이 받으셨는데. 이유가 뭐예요? 제안이 형 도망갈 건데요? 아 본인이 도망갈 거야? 영화 보면은 항상 싸우는 사람이 없는 줄거든요. 저 누가 있어요? 형이요? 어떻게. 어느 쪽에? 좀 못 봤어요. 이거 한테 무슨 사람 좋아해서. 가고 싶은 선수? 좀 쉽지 않은데? 정표 형. 안 물려요 이 형. 얇아서. 먹을 게 없어서. 먹을 게 없어서. 잘 아시네. 먹을 게 없대. 정표 형. 참 왜 이렇게 이러시는 거예요? 정표 형. 정표 형. 싸우러 가시고 싶어요. 정우님. 말 좀 하나. 같이 나면 들켜요. 시끄러서. 가시죠 형. 누가 투표했는지 봤어요? 봤어요. 누구예요? 동생 선수. 오우. 뭐 쓰이래요 제가? 네. 현재로는. 왜지? 바람 가면 무조건 사는데. 일단은 송표 형을 일단 같이 다녀야죠. 송표 형이 있으면. 먹을 게 없으니까. 그리고 굳은 몸이라는 데가 약간 면역이 되어 있거든요. 별명이 브로나예요. 브로나. 뭐 안 할 거잖아. 정준이 형이 있으면. 정준이 형이 있으면. 정준이 형이 있으면. 정준이 형이 있으면. 정치 까부. 정치 까부. 낙해를. 누필고 한 번 가줄게요. 수모 언니 형 가실 거예요. 워스트의 사유는요? 같이 있으면. 제가 지켜야 될 거 같아요. 승현이. 됐어요? 저를 가와봐요. 나 정비는 거 같은데. 진돈해요. 네? 진돈해요. 진돈해요. 네? 싸우러 가고 싶지 않았어. 포즈지? 나 가고 싶지 않은 정도? 나 일도 내 가고 싶지도 않았어. 포즈가 싸움 잘해. 포즈가 자기는 싸움 잘한대. 왜요? 도망갈까. 이렇게 했어? 네. 김수혜 아, 정준이 형이지 몸에 매력이 된 거 알잖아요 오 확실히 다리예요? 의외로 지금 투수들이 선방하고 있어요 아, 방망이 들고 가면 되니까요 정준이 형 방망이 들어도 이길 거예요? 내표 씨 내표요? 네 어, 일단 뭐 던츠리에 보고 다 뽑아준 거 같은데 믿어줘서 팀원들한테 감사하고 혹시 진짜 그런 일 있으면 불러주시면 달려와서 다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당연한 결과일 거 같아요 이지죠 이지죠 제발 찍어줘요 놀린 거 같은데 가능해 전혀 없지 않죠 내가 1위 했대 전환근 쌀 말하네 아까 뭐라고 뭘 뭘 뭘 전환근 쌀 말하네 뭘 1위 했죠? 그 아까 뭐 좀비 투표 나 2위 투표인 줄 알았는데 감사하고 제 팀에만 있으면 다 살 수 있으니까 더 있으세요 나 지금 자다 일어나서 점심이 있어요 톰님을 평소에 좋아하세요?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게 봤어요 아니 잘 챙겨보진 않네요 부산 여행이 아마 마지막인 거 같아요 드라마를 잘 보는 편은 아닌 거 같아요 야구장 많이 찾아와서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퇴근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